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지금부터 마리클레르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덤나연, 깐나연 덤나연 저는 원래는 깐나연인데요 깐나파인데 요즘 제 머리가 좀 짧아지고 제가 앞머리를 새로 내렸기 때문에 요즘은 덤나연입니다 여름에 한 곡만 들을 수 있다면 알코올프리 vs 댄스 더 나이로웨이 알코올프리 듣는 걸로는 알코올프리가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바람이 불 것 같고 그런 느낌입니다 매일매일 멤버들 만나기 vs 1년에 한 번만 만나기 이게 멤버들은 매일매일 만나도 되는데 매일매일 만나면 매일매일 일하는 건가? 그래도 네 아직 매일매일 매일매일 멤버들 만나기요 평소에 더 손이 많이 가는 주얼리는 수아로브스키 목걸이, 반지, 귀걸이? 저는 반지요 제가 한 번 끼면 잘 안 빼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잃어버리기도 잘 잃어버려서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나 이렇게 뭔가 옷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반지가 좀 잘 끼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베이비 블루색 입기? 베이비 블루색 빼고 다 입기 저는 한 달 내내 베이비 블루색 입기 한 달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귀엽고 예쁜 블루색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사진첩 사진 다 지우기? 영상 다 지우기? 영상 다 지우기? 저 근데 둘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저 되게 그런 거에 쿨해서 핸드폰 새로 바꿔도 그냥 리셋해도 돼요 한 달 동안 음료 없이 살기? 간식 없이 살기? 간식 없이 살기? 음료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요즘은 제로 음료수를 좋아하고 아! 수박 주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요 오늘 최애 목걸이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테디, 이딜리아 원래는 제가 나비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원래는 테디인데 오늘은 이딜리아 나비요 왜냐면 제가 원래 곰돌이를 좋아하고 나비를 무서워하는데 그걸 이길 만큼 예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비 목걸이가 하루 종일 모호앤모호 안무 추기 하트쉐이커 노래 부르기 하트쉐이커 노래 부르기요 저는 이제는 하트쉐이커 노래는 조금 괜찮은데 모호앤모호 안무는 아직도 힘들어요 생방송에서 가사 실수하기? 안무 실수하기 안무 실수하기 가 덜 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9명이고 9명이 동시에 다 다른 안무를 할 때도 많기 때문에 가사 실수는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더블할 때 팬들 메시지 읽고 답장 못 보내기? 팬들 메시지 못 읽고 나만 보내기? 팬들 메시지 읽고 답장 못 보내기? 왜냐면 나는 안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 답장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답장을 해줄 수 있는데 메시지를 못 읽으면 내가 뭐라고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더 마음에 드는 플로렐레는 핑크, 옐로우 저는 핑크요 지금 마지막 착 핑크 메이크업, 핑크 스타일링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요즘 또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마리클레르와 스와로브스퀘어와 함께 화보 촬영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주얼리와 또 예쁜 사진들이 가득하니까요 디지털 커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예요? 진짜요? 우와 이거는 저를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뭐야? 잘 모를게요 mark any 2 정도 정도 3 5 8 5 6 8 20 감사합니다.